거나는 무기허프 다.. 어우야아 세상에 맙소사 실홥니까? 토끼 작업이 끝나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바로 끝났네 쓰레기인데? 자 아웃워드 이어서 갑니다 어제 얘기한 던전 빠르게 가도록 하죠 자 다크지그라트로 돌아왔습니다 왜 이곳으로 왔냐면요 저번에 저희가 닫혀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 걸어다니고 있죠 그리고 제가 보스 제이드리치를 만나러 가는 길 중간에 한번 내려서 레버를 당겼죠 그걸로 인해 열린 게 아닌가 하고 와봤는데 실제로 열려있네요 그럼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뭐야? 약간 비밀방 아닐까요? 저거 한 명 있는 거죠 두 발로 걸어다니네 아 좀 징그럽게 생겼는데 이게 내가 이걸 지금 파악했는데 이거 바르면 10 올라가더라고요 피해가 아 9밖에 안 올라가네? 자 뭐 됐고 일단 싸워봅시다 내구두 때문인가? 세대까지 연타네 별로 안세다 와 그걸 막어? 안 돼 별거 없네요 소드 골렘이라고 합니다 골렘을 이족보행하는 걸 만들어놨어 아 이게 골렘 세검이 뭔가 했는데 이 녀석 거구나 필요 없죠? 한번 들어서 휘둘러는 볼까? 특이하다 레이피어처럼 생겼는데 거미랑 모션 똑같죠? 버립시다 아 나 이거 신발 이거 끼고 싸웠구나 일단은 상자랑 차라스톤이 있네? 아 이렇게 먹을 수도 있구나 어 이걸로 방패 만들어봐야겠네요 그러면은 아 나 레반트에서 구하는 건 줄 알았는데 얘네는 안 움직이나? 야 내가 녹화를 그 녹화 영상을 편집하면서 이런 걸 확인하게 돼서 다행이야 편집 안 했으면은 눈치 못 채고 지나갔을 거야 잘됐구만 군단 방패 팔라듬 방패 광철 피부 영향 가시창 팔라듬 두 개야? 헬크마나이트 하나만 있으면은 만들 수 있네? 방패 그럼 일단은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하죠 자 이번에 자 여기는 이제 버려진 지구라트 이곳입니다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도 둘러보고 여기 여기 갔다가 빛을 탓 보고 돌아가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습지도 끝나죠? 다 보는 거죠? 여기를 못 들어가긴 했는데 뭐 통로니까 상관없겠지? 가보도록 하죠 그럼 냉기하면 10도 해지는 거 아니야 오 42 데미지 강력하죠? 여기다 냉기도 냉기 등록해놓을까? 너무 좋은데? 이러면은 간단하게 가볍게만 했는데도 데미 48 추가 있을 줄 알았어 지구라트 써있으면 무조건 있더라고 얘네들 잘 가시고요 광특제 줘야지 어둠광특제를 먹고 싶은데 칼만 줄창 주네 여긴 없겠지? 여긴 없겠지? 대충 이제 저 저 몬스터들이 나오는 메커니즘을 알 것 같아 이름을 아직도 모르네 이제 버려진 지구라트 갑니다 오다가 그 잠긴 곳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네 여기도 차루보석 있으려나? 지구라트에서 차루보석이 나오는 건가? 댕댕이 짱 있네요 딱 기다려 멍청해서 일로 못 올라오지? 야야야 두명은 안돼 두명은 안돼 두명 오바야 하나씩 와 잠깐만 잠깐만 철권 토너먼트야 뭐야 야 잠깐만 아 좁아가지고 잘 안되네 요즘 잠을 못잤더니 불면증이 있나? 제정신이 아니라 열심히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녀석들한테 지를 수도 있거든요 방심하면 훅 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 이게 안 맞아? 아 너무 거슬리는데 여기 위치가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해야겠다 맞추기가 좀 난해하네 아니면 아예 이렇게 폭탄을 터뜨리던가 안 맞았구요 근데 좁아서 못 올라오네? 이렇게 나올거야? 뭐 던질거 없나? 원거리 공격 없냐? 원거리 공격? 이거? 그러니까 내가 랜턴 불꽃을 쓰는 기술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이건가? 화염방사 음.. 이거 한번 써보자 이렇게 장비하고 아, 이렇게 쓰는 거야? 니 사거리가 더 길 것 같은데? 어, 막고 있어, 막고 있어 데미지 실화인가요? 아, 이게 애매한 데 있어 그럼 한 박자 하나 떨어져 하나 떨어져 아, 입막을 하네, 유저 상대로 어, 쟤 왜, 왜 죽었어? 이런말하기 뭐하는데 무기가 너무 쎄서 스킬이 필요가 없다 어 절반 이하를 까니까 두 대만 때려도 이제 일반 몹들은 적수가 안되는구만 시종해 보초 전 이미 제이드리치께 있기 때문에 시종권은 필요가 없죠 나름 강한 녀석들인데 둘이나 나왔으니까 뭐 없겠지 뭐 어떻게, 어디다 써먹는 거야, 이거는 저번에 갔던 것도 그렇고 내가 뭔가 풀어내질 못하는 건가? 상자 하나 있네요 언제 적 걸 주는 거야? 아, 강택지 좋아 돈도 무거운데 이제 슬슬 근데 갑자기 잘 안 준다, 강택지를 옷이나 주고 말이야 원래 제이드의 시종 같은 거였나? 블레이드 댄서구나 이름이 자, 다른데로 가죠 자, 일단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카바로브 윈드탑을 가려고 왔는데 이렇게 써 있는 거치곤 이곳에 온 건가? 예, 카바로브 윈드탑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그 바람 토템 은둔자가 얘기한 토템 같은 것만 있었고 전에 눌렀었죠 카바로브 윈드탑은 안 보입니다 일단 이쪽으로 왔어요 한번 여기 건물이 있으니까 보고 가도록 하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탑으로 보이는 게 없네요 부서진 탑 기둥 같은 거는 오다가다 하나 보였는데 그게 탑인가? 모르겠다 전에 태초마을 쪽 체르소니즈에 있던 카바로브 윈드탑은 은둔자의 집이었죠 생각해보면 좀 작은 편이었는데 파란 필요 없는데 위로 올라가서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놓진 않았네요 올라갈 길이 없네요 그러면 저쪽 가보자 여기 왜 야야야야야야야야 에이 갈 수 있지? 잠깐만 잠깐만 어 야 못갈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아하 아 오늘 계속 졸더니 자꾸 이상한 사고치네 아 건너갈 수 있구나 여기 건너갈 수 있군요 못 갈 줄 알았어요 자 건물 가보죠 어디보자 뭐 그냥 상자 하나가 다야 팔라둠이랑 야 팔라둠 두 개 나왔네 괜찮게 나오네요 어 구석에다가 하나씩 박아놨어 그리고 없네 대사 안가져가 무거워 위로도 못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러면은 채석장으로 이동하죠 어 다 봤네요 이쪽은 하 아무래도 이게 카바로브 윈도 탑인 것 같죠 어 이거 위치가 이거밖에 없네요 저건 이제 은둔자가 말한 석상이고 탑 내부로 들어가는 법은 없나 위쪽에 길이 없으면 아래에도 없겠지 들어가는 탑이 아니라 그냥 탑인가 모르겠다 나도 혹시 저게 그냥 탑인건가 난 뭐 어차피 은둔자 쪽으로 진짜 연직을 안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러면은 채석장으로 가겠 자 빛이 채석장으로 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이죠 보시면은 저 네모난 것 같은 것도 강쪽으로 빠져있고 이런 거 있는데 딱히 뭐 상호작용 되는 건 없어요 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눌러지는 것도 없고요 철조각 바닥에 있고 입장하기 엘리베이터 같은 역할로 있죠 뭐 아이템 없나 숨겨진 거 하긴 철조각이 많아서 철강맥이 많아서 없겠다 들어가자 바로 으로